오늘도 고약관님을 모심하는 책 소개 시간 명저음 명저음 어우 난 이거 아직도 소름 돋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신화의 종말입니다 신화의 종말 이 책은 2020년 퓰리처상 논픽션 부분 퓰리처상을 받은 책이어서 대작 오브 대작입니다 대작 오브 대작 또 나이들매가나요가 퓰리처상 논픽션 파이널리스트 4개가 파이널리스트에 올라가고 최종업에 올라가고 2개가 받은 건데 그 중 하나가 신화의 종말이고 나이들매가나요 여러분 읽어보신 분도 아잖아요 수준이 진짜 겁나는 없잖아요 솔직히 걔들이 허투루 뽑을 수는 없잖아요 장난으로 뽑을 수는 없잖아요 퓰리처상인데 그 다음에 여러분 일반 문학은 퓰리처는 노벨상이 있어서 최고 권위상이 있는데 논픽션은 뭐 그냥 누가 생각을 해도 그렇죠 필리처상 논픽션 부분 상이 그냥 필리처 논픽션 상이 권위있는 상이기 때문에 진짜 대작 그래서 사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막 필독서를 찍잖아요 필독서를 찍는 기준은 우리 커뮤니티의 정서에 맞게 찍는 건데 맥락에 맞게 그러면 이제 뭐예요 나이들매가나의 필독서였어요? 나이들매가나의 필독서였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그거는 후보작이었고 이거는 상 받으세요 필독서냐 솔직히 말해서 필독서는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냐면은 제가 만약에 미국 사람이었으면은 미국 사람이었으면은 필독서 오브 필독서 진짜 과장 없이 그 다음에 제가 예를 들어 미국이랑 조금이라도 접점이 있다 예를 들어 뭐 백인이다 아니면 유럽인이다 아니면 뭐 아무튼 미국이랑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접점이 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필독서 아메리카 대륙 다 읽어야 돼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 북중 남미 다 읽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대작이어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냥 우리는 여러분 좀 자존심이 있고 우리 고약관님이랑 저는 확고한 기준이 있어서 고약관님이 판권을 따오면서도 이거 필리처상인데 미국 얘기야 그러면서 그래 그럼 미국 얘기 교양으로 알면 좋겠네 그거지 막 필리처상이니까 어우 내 필리처상 오시네 막 우리는 이러지 않거든요 우리는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자 그 다음에 또 막 우리는 심지어 그거예요 너무 우리 정서에 안 맞으면 출간도 안 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게 좀 있어요 그래서 워낙 미국에 대한 깊은 얘기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되겠다 그랬는데 읽고 나니까 정말 대작이고 제가 딱 뭐라고 표현하면 좋냐면은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뭐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여러분 미국은 그냥 패권 오브 패권 국가예요 사실상 뭐 미국이 전 세계를 컨트롤하고 있는 거죠 뭐 중국이 많이 올라와도 택도 없어요 아직 미국한테 여기 중국 얘기도 잠깐 나오는데 택도 없어요 뭐 미국은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뭐 달러 뭐 연준도 미국에서 뭐 달러를 찍네 마네 뭐 양적 하나를 하네 마네 막 그래서 사실 저랑 고약관이 아니라 미국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고약관이는 뭐 경제도 옛날에 공부 열심히 했고 저는 미국에서 교육도 받아 봤고 저는 이제 뭐 이제 영어권에서 박사를 받았으니까 논문은 다 이제 뭐 유명한 미국 학회지 이런 데다 낸 거고 뭐 이제 좀 뭐 유럽의 학회지도 냈지만 뭐 뭐 그러니까 모르는 미국도 미국 거고 미국 시스템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뭐 예를 들면 뭐 글로벌 탑 뭐 대학들은 거의 뭐 반 이상이 뭐 미국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스타트업 우리가 뭐 존많이 봅니까 그 다음에 뭐 뉴스 뭐 뉴욕타임즈 뭐 챙겨보지 이코노미스트 네 뭐 이코노미스트 뭐 챙겨보지 미국 파트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뭐 사실 안 본다고 안 본 게 아닌데 이거를 읽고 나서 내가 진짜 미국을 하나도 모르고 있었구나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 사람들도 몰라요 아 그치 얘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 책은 이전에 모든 해석을 쓸모없게 만들었다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전문가조차 이런 식으로 해석과 분석을 못했다는 거죠 현재 미국에 대해서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 솔직히 도전의식을 갖고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냉정하게 또 우리 졸꾸러기분들은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가 진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렇게 읽으셔도 아이고 내가 한글을 읽고 있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이럴 수 있어요 진짜 과장 없이 진짜 과장 없이 예를 들면 여러분 첫 내가 진짜 첫방이 나도 뭔 소리야 그랬어요 첫방이 뭐는 시 시는 변경의 언어였고 여기서 여러분 이제 변경하면 우리는 체인지라고 우리는 그냥 도우미어가 많으니까 체인지만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변경은 이 프론티어거든요 프론티어 영어 단어 프론티어거든요 이게 이 책의 그냥 전부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 변경이라는 단어 프론티어라는 단어를 알기 위해서 이 책을 쭉 읽어 나가는 거거든요 신화의 종말이 이 신화가 변경인 신화야 그러니까 와 이거를 읽고 나니까 내가 옛날에 막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다 이해가 돼 그리고 전문성 통찰력도 나서 프론티어 상이라는 글을 잘 써야 되거든요 벌써 첫 문구부터 남다르잖아 글을 너무너무 잘 쓰신 분이지 그러니까 와 내가 이걸 읽으면서 진짜 정말 많은 걸 깨달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깨달은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해 드릴 건데 저는 이런 거는 여러분 일단은 프론티어 상이라서 좀 간지는 나잖아요 간지는 나고 그 다음에 이런 걸 읽으면서 도전의식을 갖고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저 달리기 할 때 순간 막 빨리 뛰고 점프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제 한계를 자꾸 깨려고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유스트레스 주는 건데 이런 책만큼 진짜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책도 없을 거고 이걸 읽으면 현재의 미국을 아주 깊게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통찰력 깊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저 같은 경우는 다 읽고 나니까 전 진짜 재밌게 읽었거든요 제가 고약관님보다 먼저 읽었는데 아 형 이거 대박인데? 미쳤는데? 막 이러면서 읽었어요 어려운데도 어려운데도 저도 어려워요 저도 뭐 미국 역사를 많은 게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다 읽고 나니까 다음에 미국이 궁금해졌어요 과연 얘네가 패권 국가를 유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얘네 그럼 다음 정책은 뭐지? 그 다음에 아 이런 식으로 변경은 바뀌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책에 진짜 이 책은 뭐냐면은 부제가 전부예요 팽창과 장벽의 신화 미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미국의 신화는 여러분 팽창의 신화예요 팽창의 신화 계속 확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단순히 그러면은 팽창 이거를 보면 안 되고 변경이라는 말은 프론티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프론티어 하면 어디서 프론티어 정신물, 프론티어 사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프론티어 하면 어디서 단어를 썼냐면은 미개척, 최첨단 이걸로 썼는데 그러면 여기서 프론티어, 프론티어 계속 원문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영어로 여러분 우리가 보통으로 그걸 미개척이나 어떤 최첨단으로 쓰면 복수로 써야 되는데 프론티어스라고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프론티어이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변경이에요 변경 변경은 이제 쉽게 말하면 국경인 건데 국경은 여러분 이렇게 선의, 바운더리의 개념이잖아요 라인의 개념인데 변경은 뭐냐면은 국경으로부터 여기가 우리나라 땅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땅 아닌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개척지 미개척지 심지어 그냥 나라대 나라도 아니에요 미개척지 그 일정 경영을 변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선이 1차원이라고 그러면은 변경은 약간 2차원적 개념이고 문화적인 개념도 있고 정치적인 개념도 있어서 그래서 맨 처음에 읽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 이거는 변경이라는 게 우리가 잘 설명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책이 주구장창 변경 얘기만 하는 거예요 변경이 무슨 의미인가 변경은 미국이 어떤 의미인가를 계속 설명해주는 책이어서 딱 이 책을 보시면 변경이 뭐야 뭐야 그러는데 읽으면 읽을 실수록 아 미국은 변경의 나라구나 그냥 미국의 역사를 이해하시면 최고의 메타포입니다 진짜 변경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변경이 미국 역사의 중심에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 그게 알게 됩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은 프론티어라는 말을 모든 대통령이 그 다음에 모든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이 프론티어, 프론티어, 프론티어 어? 우리에겐 프론티어가 있다 이 말을 계속 써요 오바마까지도 난 소름이 돋아 이거가 근데 이제 제가 좀 이제 쭉 풀어드리면은 이제 이게 프론티어 시피스 그러니까 프론티어 사관이라 그러는 건데 이 프론티어 사관으로 알려지게 되는 이론 이론은 변경의 변경의 자유토지로 자유토지로 정착지가 뻗어나가며 다른 국가와는 차원이 다른 미국만의 정치적 평등 활기차고 진치적인 개인주의가 탄생했다는 주장 다시 한번 제가 이거 좀 정확하게 설명해드릴게요 프론티어 사관이라는 게 프론티어 사관이라는 게 미국의 핵심 정신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읽고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미국이라는 걸 아예 몰랐네 왜냐하면 나는 프론티어 사관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써들어봐 써본 적도 없고 근데 미국 대통령들은 취임하고 운영을 할 때마다 이 프론티어 사관, 프론티어 사관을 계속 강조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게 뭐냐 변경 아까 말한 프론티어예요 변경의 자유토지로 정착지가 뻗어나가며 다른 국가와는 차원이 다른 미국만의 정치적 평등 활기차고 진치적인 개인주가 탄생했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벌써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포르투카로 읽어드린 거 아니잖아요 듣고 나도 다 아는다는 것 같은데 어 그런가 보거나 하는데 이게 뭔지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쭉 계속 설명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프론티어 사관을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아 이제 우리 쫙 나옵니다 여기서 벤저민 프랭클린 아저씨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벤저민 프랭클린은 미국 탄생의 어벤져스에서 탑5 주역급 중에 하나죠 벤저민 프랭클린에게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다 프랭클린이 1750년대에 간략히 정리한 기초정치경제학 이론에서 아메리카 대륙의 광활하고 저렴하고 풍요려운 땅은 안전장치 역할을 했다 프랭클린의 이론에 따르면 미국인은 땅이 있어 안심하고 식구수를 불릴 수 있었다 높아진 임금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수요와 공급이 발맞춰 움직이며 농업과 도시의 제조업도 조화를 이룬다 1770년대 토마스 제퍼스는 정창민들에게 역사적 교훈적 철학을 제시해 서부 이동이 자유의 결실이 아닌 자유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이어 1780년대에는 제임스 메디슨이 새로운 정치를 내놓았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결국에는 유럽에서도 어떤 이슈가 있었냐 막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돈 가치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월급도 떨어지고 아무튼 정치적 분쟁, 경제적 분쟁 맨날 싸움이 생기는 거야 뭐 아무튼 계속 이슈가 있어 불황도 왔다가 인플레이션도 왔다가 별개별게 계속 다 와 근데 딱 벤저미 프랭클린이 뭐라고 말한 거냐면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왜? 저기에 자유의 땅이 있고 그걸 계속 개척해나가면 돼 우리의 자유의 결실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 원천은 변경을 확장하는 거야 변경을 서쪽으로 미는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벤저미 프랭클린이 벤저미 프랭클린 하면 여러분 대결이 좋은 이미지만 있잖아요 되게 뭐라 그럴까 잔인하고 정말로 자국민 인종 우울도 아니에요 미국 보호주의가 어마어마한 양반들이에요 진짜 그냥 쟤네가 죽던 말든 땅을 뺐던 말든 이런 거는 상관없고 그거는 우리의 자유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개척을 하게 되면 거기 원래는 웃긴 거지 난 미친 것 같아 이것도 이미 점유하는 원주민이 있는데 그런 걸 그냥 다 뭉개고 가는 거지 그리고 뭉개 가면서 엄청나게 많이 죽이고 엄청나게 격리시켜서 차별시키면서 확장한 역사가 미국의 역사죠 제안하면 이제 계속 여러분 좀 오늘 들어도 어렵죠 근데 계속 제가 읽고 한번 차분히 들어보세요 온오프의 주장에는 심오한 뜻이 담겨 있다 당시 대사형에서 수많은 혁명 이제 어느 나라에서 일어났냐 프랑스, 아이티, 스페인어권, 아메리카 이런 나라들에서 일어난 수많은 혁명이 일어난 가운데 미국만이 독창적인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혁명을 멈출 지점을 알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공화파는 프랑스나 아이티와 달리 사회의 평등이라는 전제를 강요하거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국가가 개인의 이익에서 공동의 미덕을 끌어내야 한다는 생각도 없었다 실제로 그렇게 했다가는 프랑스, 아이티, 스페인어권, 아메리카처럼 혁명 이후 공포와 폭종의 소용도로에 휩쓸을 것이라는 주장도 자주 나왔다 미국 혁명은 정치와 경제가 별개의 영역임을 이해했다는 점에서 이상적이었다 정치 영역에서는 평등을 이루려고 노력해도 경제 영역에서는 크게 개입하지 않았다 개입이 아예 없지는 않았으나 적당한 수준에서 그쳤다 재산권은 제한하되 영토는 제한하지 않았다 영역을 확장하면 개개인의 자유가 보호된다 그것이 메디슨이 꿈꾸는 이상의 핵심이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얘기냐면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있으면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으니까 왜냐하면 자원이 한정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또 인구는 늘어나 그럼 어떻게 해요? 경쟁은 더 취해를 하죠 악순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여러분 왕정이 끝나고 민주주의가 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그래서 정치적 평등은 미국도 똑같이 우리도 이제 확립해야 된다고 했지만 외국은 이제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다 평등한 세상에 살아야 된다 이게 그냥 일관된 기조여서 혁명이 일어난 거였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깔끔해 경제적은 평등할 필요가 없다고 그다음에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갖고 싸울 필요가 없다고 왜? 우리에겐 서부 변경이 있기 때문에 글로 그냥 확장을 하면 된다고 다 해결돼 다 해결돼 우리의 문제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왜? 저기에 남아도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우린 저걸 가서 그냥 가지기만 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 만족 못한 사람은 가!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변경을 확장하는 거야 계속 인디안을 학살하면서 장난 아니에요 학살의 정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는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보는 거랑 똑같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일제 식민지로 오래 겪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잔인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한일 전환하면 가위가위 보호도 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인디안 기준에서 미국을 바라보면 우리 식민지보다도 더했으면 더했지 뭐랄까? 자기네가 덜 잔인하게 다녔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 정도로 장난 아니에요 어마어마해요 잔인한 수준이 왜? 자기네 자유의 원천을 갖기 위해서 괜찮은 거 난 약간 이 사람들이 뭐에 C였나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보면은 미국을 보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뭔가 좀 더 야만적이거든요 음 장난 아니에요 왜 그럴까? 라는 그 역사적 기원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이제 98쪽 100쪽 보면 좀 여담이지만 그 미국이 이렇게 팽창이라는 것은 솔직히 미국만의 건 아니에요 많은 제국주의가 팽창을 했잖아요 근데 미국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요 태생적으로 팽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태생 자체가 제국주의적 DNA를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보통은 자기가 민족국가거나 나라에 있다가 나중에 팽창하는 거에요 그게 아니야 미국은 그냥 팽창하는 것 자체가 본류입니다 제국주의 그 자체야 그게 남아있고 거기서 나오는 많은 문제점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요 그게 변경의 역사를 하고 있는 거에요 정말로 여러분 이제 이 부분 읽고 제가 소름 돋았던 부분이 뭐냐면은 진짜 오늘 여러분 이것만 가져가셔도 왜냐면 워낙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유튜브만 보시는 분이 사실 95%니까 이것만 가져가셔도 여러분 오늘 진짜 큰 거 가져가신 거에요 뭐냐면은 고약가님이랑 우리는 그 얘기 옛날에 되게 신기했어요 뭐냐면은 미국 여러분 서민들한테 부자 증세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오히려 부자들이 우리 증세를 해야 된다 아니 해야 된다 얘기하지 그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면은 자기도 부자가 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 뭐에요? 팽창의 역사를 뿌리로 갖고 있어서 그래요 뭐에요? 경제적 평등에다가 경제적 평등을 장려하지 않았다니까요 왜? 우리에겐 항상 넘치는 기회가 있고 우리는 저기를 쟁취하면 돼 저건 자유의 땅이고 그게 어떻게 자유의 땅 인디언이 살고 있는데 자유의 땅인데 우리는 저기를 빼앗을 수 있어 그게 우리의 원천이야 그게 우리야 이게 여러분 미국이라는 역사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막 천 년, 이천 년 된 나라 몇 백 년밖에 안 된 나라 되게 역사가 짧은 나라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 그 뭐랄까 이데올로기와 이런 철학적인 부분들이 그대로 심어진 거예요 근데 미국인들은 그게 심어졌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책이 보면은 미국의 역사가 미국인들도 뭔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 거예요 난 이거 읽고 너무 그 부분이 소름 돋았어 왜? 정치적 평등은 뭐 민주주의 뭐 대통령 처음 만든다라니까 정치적 평등은 만들어내야 되는데 경제적 평등 같은 건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나는 이걸 읽고 왜 미국의 의료제도가 후진지 이런 게 다 조금씩 이해되게 되고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몰랐던 부분 그 다음에 되게 핵심 근간인 부분 왜냐면은 그런 평등을 추구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이 나라는 진짜 무조건 팽창과 쟁취의 나라였어요 태생적으로 태생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변경 변경 하는데 변경에 대해서 좀 제가 얘기해 드리면은 그러나 파도와 마찬가지로 변경도 기준이 불분명한 곳이었다 백인 정창민은 반대편의 야만인과 차원이 다른 자제심을 자랑하면서도 일상화를 피해 변경으로 도망쳤다 동부에서는 가정을 꾸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다 자본주의가 확산될수록 임금은 낮은데 기본 생필품 가격은 높고 집세는 더욱 높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집이랑 임금은 이거 2,300년 전 얘기거든요 평생 우리의 그냥 뭐랄까 딜레마 고통의 쟁점인 거예요 앞으로 100년, 200년 뒤에도 그래서 다시 읽으면은 자본주의가 확산할수록 가족 구조는 부담에 짓눌렸다 많은 가족이 살아남기 위해 서쪽으로 이동했다 그러면서 가정의 질서와 아버지의 건의 같은 가족의 이상이 부활했고 변경의 야생과 극명하게 구분되는 삶이 나타났다 한 평론가는 변경의 삶을 이렇게 묘사했다 대초원에 자리 잡은 집 한 채는 자유분방하고 법을 무시하는 횡포에서 보호받았다 서부 로맨스, 시, 신문, 기사의 모습도 바로 그곳에 있었다 강렬하며 격정적이고도 우수에 차 있었고 아메리카 원주민과 위협적이면서도 감상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초기 변경을 탁 트인 바깥의 삶이라고 묘사한 사람도 있었다 통제에서 자유롭고 왕성한 식욕으로 늘 배불리 식사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일을 하고 비교적 품위를 지키던 단조로운 삶으로 돌아가기 힘들다 정창민의 상상 속에는 아메리칸 원주민은 토지에 대한 장자 상속을, 송석권을 가진 형제였다 비록 가죽을 입고 도끼를 휘둘러 죽이고 권리를 빼앗았지만 말이다 쾌락주의와 금욕주의가 동시에 존재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이는 한편 삶의 평범한 소동과 사건에는 더 없이 차분하게 대처했다 말이 많지만 속을 헤아릴 수는 없었다 여러분 변경이 이렇게 복잡한 개념이에요 동부로 영국 사람들이 넘어와서 정착을 했잖아요 유럽인들이 넘어와서 정착을 했잖아요 거기는 벌써 물가도 미친듯이 오르고 집값도 미친듯이 오르고 일자리도 없어 일자리도 없어 그래서 어때요? 계속 서부로 가는 거예요 동부는 규율이 있었고 가치가 있었고 그런데 그거를 갖고 있었지만 여기는 완전 변경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변경이 국경의 일부 지역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거기 문화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야만성과 금욕주의가 혼재된 곳 미국이란 나라가 되게 독... 미국이란 나라는 여러분 유럽에서 나온 나라가 아니고 미국은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나라예요 그게 되게 핵심이에요 이게 보면은 그게 벌써 이렇게 애매해질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처음에 있었을 때 이미 제국이 있었잖아요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프랑스 그런데 계속 팽창을 하면 미국이란 자체는 그런 제국을 안 좋아하거든요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위협하니까 그런데 자기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지 똑같은 짓을 하면서도 우리는 제국과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런 기괴한, 복잡한, 섞여있는 이런 것들이 변경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야만과 문명과 규제가 막 짬뽕돼 있는 여러분 괴변 쩔어요 진짜 여기 미국의 당대 최고 철학가들과 대통령급 정치인들이 자기네 행위에 대해서 명분을 만들려고 그럴 때 괴변이 미쳤고 그다음에 그 괴변의 핵심에는 이 프론티어가 있어요 놀라워 진짜 그래서 그 괴변을 다 받아들이고 맞네 그래요 서로 동의해요 맞네 얼마나 미쳤는지 또 그다음에 여러분 변경을 얘기해 드리면 군사 전략가들은 방어선을 확보히 하고 싶었기에 변경에 정확한 좌표를 표시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변경이라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좌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나 미국과 인디언 컨트리로 나누는 선은 전략적으로 하나가 아닌 셋이어야 했다 군보고서에 따르면 첫 번째 선은 상인 농장주 목장주 사냥꾼을 위해 필요했다 두 번째는 정착지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한 내측선으로 그 선 안에는 반드시 우리 경계 안에 들어가야 있어야 하는 전초기지와 요새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착선 서쪽에 있는 외측선은 우리 경계선 너머에 있는 인디언 거주주를 향해 전진하며 정해졌다 경계 안부터 경계 너머까지 정말 혼란스럽기 짝이 없는 지도였다 하지만 어디에 있든 어떻게 규정하든 한 곳에 고정된 선은 존재하지 않았다 각각의 선은 사고장형을 하며 모든 작전을 앞으로 이끌었다 잭슨의 이주법이 시행되기 2년 전 전쟁 장관은 우리 군대의 주둔지를 인디언 컨트리 깊숙이 전진시키는 정책을 놓고 의회에 항의했다 우리의 통상적인 전진 범위보다 훨씬 앞으로 진군하다 보니 폭력의 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전진 기지는 인디언 거주지로 무모하고 무익한 모험을 하도록 유도할 뿐이어서 원주민과 개인적인 충돌을 초래했다 결국 정부는 여기서 당한 상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군사 작전에 착수할 수 밖에 없었다 미국이 선을 넘고 위험한 상황을 자처하며 대륙으로 끌려 들어가는 과정을 몇 번이고 대풀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미친 소리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랑 북한이랑 여러분 휴전선은 휴전선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거는 국가적 휴전선이고 군사적 휴전선이고 우리 국민의 휴전선은 뭐냐 저기 휴전선 넘어서 5km까지는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미국 사람들이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도 가서 따진 거예요 이게 무슨 국경이냐고 이게 근데 어때요? 국민이 휴전선 우리 땅을 넘어서 5km 나가 있는데 그게 또 변경이래 그래서 거기서 또 살인이 일어나 그럼 어때요? 우리 국민이 당했잖아요 또 보호해주러 가는 거야 그럼 또 군이 그만큼 나가 그럼 또 거기가 2차 아까 군이 정한 거기가 또 요새가 들어서면서 또 거기가 변경이 돼 변경 확장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5km 더 나가서 살아도 된다 이걸로 계속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여러분 미국 가면 되게 민주적이고 정의롭고 뭔가 되게 논리 이게 무슨 이게 개논리야 이게 무슨 이게 지금 자기 모습을 합리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개논리야 진짜 우리는 제국주의가 아니야 근데 제국주의처럼 행동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미국의 특수성에 대해서 하나 얘기해드리면 어느새 미국은 이제 나와요 어느새 미국은 잔인함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쉬지 않고 무한히 팽창하자는 약속을 중심으로 정치 세력을 조직할 수 있다는 고유한 특권을 당연시했다 유럽과 비교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1848년 존 퀸시 애덤스가 사망한 날 유럽에서는 노동계급의 반란이 일어났다 파리에서 시작된 본기는 비엔나, 프라하, 함부르크, 리옹, 밀라노, 팔레르모, 암스테르담, 부다페스트, 미넨, 베를린, 나폴리 등지로 퍼져나갔다 반란군이 자갈로 바리케이트를 쌓고 붉은 깃발을 흔들며 사회는 둘로 나뉘었다 훗날 알렉시, 들, 토크빌이 표현한 것처럼 전부를 가진 사람들에 맞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결집했다 반란군은 진압되었지만 그들이 일으킨 혁명을 시작으로 유럽 정치는 사회민주주의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게 지금 유럽의 핵심 정신 중에 하나예요 조합이 발달했고 노동당이 탄생했다 또 복지, 교육, 의료, 연금 등의 사회적 권리, 다른 말로 경제적 권리가 확대되었다 이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유럽처럼 미국의 도시도 혼자 뵙고 배고른 노동자들은 기계적인 일과의 삶이 종속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다 그러나 미국은 위를 향해 계급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변경해서 외부로 인종전쟁을 벌였다 견습소년들은 바리케이트로 달려가 상류층과 싸우는 대신 상류층과 함께 서쪽으로 가서 인비언과 멕시코인을 공격했다 1848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는 인비언을 죽인 민주당과 인비언의 멕시코인까지는 죽인 휘그당으로 표가 양분되었다 첫 번째 후보는 미시간 준주지사를 지내다 미시시피 계곡에서 아메리칸 원준위를 축출할 때 잭슨 행정부의 전쟁 장관으로 있었던 로이스 캐스였고 두 번째 후보는 미시시피에서 노예농장을 운영했고 하늘도 도울 정도로 멕시코의 잔혹한 학살을 저지른 군대를 지였던 제커리 테일러였다 테일러도 쿠바에서 온 블러드하운드 때를 몰며 세미놀족을 사냥한 적이 있었다 선거운동 중에 나온 정치풍자 만화에서 테일러는 군복을 완벽하게 차려 입은 채 해골을 쌓아 만든 피라미드에 앉아 피 묻은 칼을 들고 있었다 선거에서 승리한 쪽은 테일러였고 한 평론가의 말처럼 테일러의 전쟁에 패거리는 미국만큼 세력이 커졌다 여러분 이게 뭔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봉건제가 여러분 계속 넘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위 몇 프로가 아니라 몇 명이 부를 다 소외하고 있으니까 너무 괴롭잖아 농부들, 노동자들 정말 이 삶이 괴롭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뒤집어 엎은 거예요 유럽에서는 그래서 이제 사회 보장이라는 게 생겨난 건데 미국이란 나라는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사람들이 유럽에서 넘어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때요? 이 자본가를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뭐냐면 그 자본가랑 같이 손을 잡고 왜? 우리에겐 자유의 땅이 있어 변경이 있어 저기엔 땅이 있고 자원이 있고 숲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거를 쟤네를 죽이면 우리는 저걸 다 가져갈 수 있어 그 다음에 너네도 저기서 땅을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자본가 계급은 전혀 데미지를 안 받으면서 유지가 되면서 이 사람들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분쟁이 없는 거예요 분쟁이 없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는 문제는 있는데 핵심이에요 문제는 상존에 있어요 근데 팽창의 역사를 뭉개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의 이데올로기에는 이제 빨갱이란 단어가 빠질 수가 없거든요 정치적으로 엄청 이용하고 활용한단 말이에요 빨갱이란 요즘엔 이제 많이 죽었는데 벌써 한 20년 전에만 해도 빨갱이 근데 왜냐면은 여러분 국정원 뭐 그 다음에 뭐 옛날에 뭐 뭐 뭐죠? 남원동 이런데 막 그런 걔네들이 막 공안 경찰들이 왜 있었겠어요 빨갱이 때문에 그러고 그 다음에 실제로 빨갱이도 있었고 간첩도 있었고 북한 공작도 있었지만 그거를 명분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데 쓴 거거든요 미국엔 뭐가 있었냐 잭순주의의 합의에 힘은 간력했다 인디언의 땅을 훔치고 최소 국가를 찬양하며 시장 자본주의를 일으켜 세웠다 하지만 변경을 앞으로 밀어내려면 정부의 힘이 세질 수밖에 없었다 에이브리엄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되는 1860년까지 19세기 초중반 동안 잭순의 후임 대통령들은 계속해서 자유의 깃발 아래 노예주와 정창민의 결속을 유도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구속에서 벗어날 자유였다 노예 소유를 금지하는 구속에서 남의 땅을 빼앗지 못하는 구속에서 서쪽으로의 이동을 간호막는 구속에서 벗어날 자유를 의미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도덕관념은 외부로 향한 움직임에 따라 정해졌다 도덕적 공익은 팽창이었고 팽창을 방해하는 모든 여성은 공공의 적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황당해요? 자유를 쟁취해야 된다 그러면 너무 멋있잖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무슨 자유? 노예 소유를 금지하는 구속 그 다음에 남의 땅을 빼앗지 못하게 하는 구속 그러면서 서쪽으로 팽창할 구속에서 벗어날 자유 얼마나 미친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거에 반하는 사람은 다 미국에서 빨갱이였던 거예요 다 죽이는 거야 그냥 이게 미국 뿌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 뿌리예요 지금도 남아있고 지금도 미국 정책이 유지가 되고 있고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도 이미 한 번 찬찬히 들으시면서 미국을 한 번 보는 정보나 뉴스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좀 더 되게 시약합니다 아 이게 이렇게 돼서 이게 나오는 현상이구나 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미국이 진짜 왜 다르냐 윌슨은 독립선언과 헌법에 귀환이 되는 아이디어는 신세계에 도착했을부터 다시 읽어드릴게요 윌슨은 독립선언과 헌법에 귀환이 되는 아이디어는 신세계에 도착했을 때부터 완벽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고 유럽에서 발전한 인종적 습성과 본성을 자유롭게 흐르도록 두었을 뿐이라고 했었다 또 다른 역사학자는 미국 서부의 독립정신이 독일의 숲에서 출발했다라며 미국의 변경 개척미는 섹스닌, 튜터닌, 아리아인의 복제품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럽에서 유럽에서 미국의 정치적 사상 토대 이런 게 완성이 돼서 그냥 넘어온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핵심 철학자 터너가 있거든요 헛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터너는 관점을 뒤집었다 미국의 장점은 미국에서 만들어졌다고 했다 정창민들은 변경의 황무지를 자유의 토지로 바꾸었고 적합한 사람들이 풍부한 천연 자원에 접근하며 미국의 민주적 사회주의가 탄생했다라고 썼다 터너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만의 민주적 개인주의는 미국의 새로운 산물이었다 미국식 민주주의는 미국의 숲에서 나왔고 새로운 변경에 닿을 때마다 강력해졌다 마지막 말이 얼마나 무서워요? 미국식 민주주의는 미국의 숲에서 나왔고 새로운 변경에 닿을 때마다 강력해졌다 이 변경이 미국을 만들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제가 100분의 1 소개해드렸나? 벌써 30분도 넘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다큐멘터리 하나 공유해드렸잖아요 왜 미국은 부자 나라가 됐고 멕시코는 가난해졌나? 거기에 별의별 얘기 다 나와요 부패가 만연했고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못했고 맞아요 그것도 다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미국 사람들 나올 때 스페인 식민지 스페인은 식민지였을 때 거긴 금이 있었고 문명이 있었고 이미 풍요로 와서 뭔가를 더 할 생각을 안 했고 금 스페인으로 퍼다 나라기 바빴고 미국은 도착하자마자 아무것도 없었고 일하지 않으면 망했다 그래서 근면성 이런 게 영향을 받아서 여기는 성공했고 여기는 망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 여러분 얼마나 재밌냐면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냐면 어느 시점에 이민법을 미국이 근대 역사 초기 시점에 이민법을 개정을 해서 외국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해요 여러분 이게 외국 사람이 들어오는 거는 양면이 있어요 동전에 양면이 있는데 뭐냐면 들어오면 싼 임금으로 쓸 수가 있죠 싼 임금으로 쓸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임금이 싸지면 자국민 임금도 떨어져요 그래서 미국은 노예를 계속 선호할 수밖에 없으니까 임금을 안 줘도 되니까 임금을 안 줘도 되니까 그래서 웃긴 게 뭐냐면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쨌든 이제 미국민을 보호하려고 못 들어오게 이민법을 딱 박아버려요 한 1900년대 초본인가 아무튼 제가 숫자는 여기 읽어봐야 되는데 다시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들어오게 하는데 멕시코는 들어와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 노동력이 떨어질까 봐 그러면서 그러면서 또 인건비 싸지는 게 걱정이 되니까 국경을 막아버려요 그러면서 자본은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는데 사람은 쉽게 절대 못 넘어오게 해요 쉽게 절대 못 넘어오게 해요 그러면서 어때요? 사실상 멕시코를 이제 미국에 변경으로 두는 거예요 쟤네 삶은 나랑 알 바 없고 우리만 잘 지내면 돼 그래서 미국 자체가 남아메리카랑 멕시코에 계속 정치적 군사적 개입을 하면서 계속 뭐라 그럴까 자기네 변경을 유지해요 정말 잔인해요 그걸 보면은 그리고 뭐 중동이나 뭐 팽창역에서 계속 되는 그러면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갑자기 소름 돋는 게 그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미국 변경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는데 나와요 우리나라가 몇 쪽 나와요 우리나라도 미국의 변경이었어요 소름 돋잖아요 진짜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미국의 변경으로 어떻게 쓰였냐 남북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싸웠어 그럼 끝났으면은 화해하고 아야 미안했다 이러고 끝날까요? 죽이고 싶은 악감정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라도 경상도가 얼마나 오래 이런 정치적으로 싸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벌써 그게 요즘만 해도 옛날만큼은 심하자 옛날에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옛날 롯데 혜태 야구를 이걸 보면은 장난 아니었대요 옛날에 그 이데올로기 얼마나 썼냐면은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혜태껌만 싣고 경상사람들은 롯데껌만 싣고 아예 슈퍼에서 혜태껌을 취급하자 이제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없었으면 우리는 더 힘들었겠지 근데 여러분 얼마나 웃긴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되게 여기 무서운 얘기 많이 나와요 결국에는 전쟁이 끝났어 전쟁이 끝났는데 이 남부에 전쟁을 끝낸 군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갖고 이 사람들이 언제 폭발할 줄 모르니까 언제 폭발할 줄 모르니까 계속 외국으로 전쟁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없었으면은 욕구 해소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이 약간 다칠 때가 있어요 미국이 그때는 자국 내에서 이런 폭력 범죄들이 관련돼서 살인 이런 게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그거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여기 추천사를 보잖아요 추천사도 어려워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의 역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팽창하는 변경이 쓰는 역사이자 우리가 역사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탐구의 역사이며 어떻게 역사가 우리를 따라 잡았는지에 대한 역사이기도 하다 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신화의 종말이잖아 여기 신화는 팽창의 신화예요 변경의 신화다 근데 미국이 20세기 후반 또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팽창이 쉽지 않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팽창은 패권국은 기본적으로 군사로 중요한 경제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근데 미국이 지금 1등이긴 해요 근데 우리 소련 무너질 때 생각해보세요 그때는 미국이 지금 미국이랑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팽창의 신화가 종말이 되면서 그전까지는 미국이 이 팽창의 역사를 변경의 역사를 하면서 갖고 왔던 역사 속에서 내적으로 문제가 되게 많았었는데 팽창의 역사도 뭉개고 갔다는 거야 근데 이 팽창의 한계가 오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장벽을 세우는 겁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이거 문제 이민자 때문이야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거잖아요 안에 했던 군대들이 밖에 파병을 했잖아 근데 팽창이 힘들어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 다 국경으로 가요 국경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뭐를 하냐 이민자들에게서 총을 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역사가 순환이 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처음에 초창기 때 변경의 역사를 보시면 야만성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대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인권이 올라가고 이런 야만적인 것이 국경에서 변경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트럼프가 장벽을 세우고 이민자를 막으니까 실제 미국의 그 변경 장벽 아래에 일하는 일은 옛날 초창기 때 발생했던 야만의 역사가 다시 재발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순환되고 있는 거죠 역사의 순환되고 있는 거죠 역사의 순환되고 이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이 책이 왜 대단하냐면 우리가 그 역사를 직시하고 인지하고 있어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미국의 본연의 이 팽창기 역사에 나오는 이 부산물들 어려움들을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말고 우리의 원래부터 문제를 해석해서 이해하고 이걸 직시해야지만 우리가 직을 벗어날 수 있지 안 그렇다? 한다면 계속해서 역사는 우리를 쫓아올 것이다 라는 걸 표현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앞으로 향후 2, 30년은 많이 뭔가 달라도 다르는 게 여기 무슨 얘기가 나냐면 계속 한 문장 나오는 거거든요 변경할 끝에는 중국이 얼굴을 보이고 있었다 이런 얘기나 엄청 소름돋아요 왜냐하면 중국도 패권 국가가 됐기 때문에 미국보다 못하지 절대 밀리지 않거든요 지금요 되게 막 무슨 애니메이션을 보면 진격의 거인 얼굴 내미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우리가 이걸 확장해보면 미국은 여러분 뭐로 바뀌었죠 기업이 미국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구글 우리나라에서 세금 내나요? 안 낸다고요 페이스북 세금 내나요? 안 낸다고요 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여전히 변경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유럽 같은 데서 그걸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경이 또 얘네가 이제 변경 왜냐하면은 세금 안 내고 돈을 잘 벌었어 재밌게 변경 계속 확장을 했던 거야 또 근데 거기서 부딪히는 거야 그럼 미국이 과연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러면 미국이 성장이 멈추면 우리는 채찍에 우리는 수출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채찍에 끝에 있어서 항상 요동이 많이 치거든요 그냥 아 나 이걸 읽으면서 너무 많은 깊은 진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와 이거 얘기하는데 40분 걸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너무 여러분 진짜 나는 정말 한번 이거는 실패해도 좋으니까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도전해보셨으면 좋겠고 와 이렇게 한글로 쓰였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 거나 그런 것도 자꾸 경험해 보셔야 돼 저도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역사적 배경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이게 또 주적분어도 아니야 근데 이렇게 막 많이 접으면서 보잖아요 엄청 접죠? 막 이렇게 막 많이 접어서 소개해드리려고 많이 접은데 뭐 두 번 접은데 막 이러면서 보는 거예요 미국 역사 국제관계 이런 관심이신 분들은 무조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리처 상이니까 뭐 읽어도 후회는 안 해요 아무튼 정말 대단한 책이었다 그래서 진짜 열변을 40분 동안 토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졸꾸러기 여러분들 꼭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고약과님이랑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